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두고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이전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 시장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도됐습니다.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앞선 세 번은 모두 양쪽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.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민혁 기자, 지금은 대치 상황이 끝났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오전 8시 반쯤 시작된 네 번째 강제 집행 시도는 1시간 반 뒤인 10시쯤 종료됐습니다. 수역 측에선 법원 집행관과 노무인력 300여 명, 화설 경호업체 100여 명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. 이에 맞서 구 시장 상인과 민주노련 관계장 등 500여 명이 시장 입구를 지키며 막아서면서 대치 끝에 강제 집행은 무산됐습니다. 초반 몇 차례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. 지난 2016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이 영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점포 290여 곳이 구 시장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구 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은 임대료가 비싼 데다 접근성이 떨어져 영업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 수역 측은 임대료는 매출의 3에서 5% 수준인데다 상인들이 애초에 합의한 사항을 뒤집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수역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예정대로 구 시장을 철거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.